사이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소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합성어, 합성어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두 번째 앞말이 뭐라고 했어요? 모음, 뒷말이 모일 때 그대 밥 사줘, 그 다음에 마녀, 그 다음에 이하여, 요요, 그쵸? 이럴 때, 이럴 때 나오는 것들,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그쵸? 자음, 나라, 마음 더하기, 그대 밥 사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음 전체, 자음 전체 플러스, 이하여, 요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맨 위에서 아까 했던 그대로 갑니다. 배 플러스 사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했던 거 코 플러스 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요, 나무 플러스 입 이렇게 됐고요. 얘는 봄 플러스 비, 얘는 콩 플러스 엿 이렇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럴 때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예요. 모음 플러스, 명사 명사인데 모음 플러스 그대 밥 사줘. 발음 어떻게 된다고요? 배, 싸공, 오케이. 배, 싸공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두 번째 코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콧날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남은, 닙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조금 강조해서 해볼까요? 이거, 싸, 이거. 사잇소리. 그렇죠? 두 말이 합쳐지면서 나온 소리. 첨가.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니은 첨가. 보이시죠? 오케이. 다음, 여기요. 얘가 봄비. 봄과 비가 합쳐져서 나온 첨가된 말 봄비. 됐고, 얘는요. 얘 자음 있는 겁니다. 초성의 이응자만, 초성의 이응자만 없는 거지 종성의 이응은 이응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자음 플러스, 이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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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넷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니은 첨가. 됐죠?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뭐를 쓸 거냐면은 이제 사이시옷을 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이시옷을 쓸 거라고요. 그러면 사이시옷은 얘랑 관련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 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이시옷은 얘네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아니, 이놈이 사이시옷을 왜 넣어줘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는 거야. 그리고 사이시옷은 무슨 표시냐면 얘의 뒤에 끝대밥사조나 아니면 니은 첨가나 니은니은 첨가가 돼? 라는 표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원래. 어? 얘가 하여간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뭔가가 플러스 되는 게 있어. 어? 발음상 뭔가가 이러나 첨가되는 게 있어.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해보자고요. 얘가 사이소리가 나니까 표시하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얘를 쓸 때 뭐예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이소리가 났죠, 여러분. 그쵸? 근데 하나 더 확인하셔야죠. 뭐로 확인해요? 딱 뭐만 더 확인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사이시옷을 써준다. 시옷이요. 사이시옷을 쓸 때 확인해야 될 요소. 마지막 하나. 뭘까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아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둘 중 하나 우리말이어야 된다. 둘 중 하나 우리말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일 때, 둘 중 하나가 우리말일 때만 시옷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볼까요? 얘가 뱃사공인데 사이소리 났죠? 사이소리 나는 것들 중에서 사이소리 났죠? 한자어 플러스, 아, 여기요, 여기요. 둘 중 하나 우리말 있냐고요? 그쵸? 둘 중 하나 우리말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말 있어요? 있어요. 배, 우리말이잖아요, 여러분. 배, 배주자 아니니까, 여러분. 그쵸? 우리말 있죠? 그러면 우리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뱃사공. 이렇게 써준다고요. 끝났어요? 이렇게 써준다고요. 되셨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요. 얘네가 사이소리 났죠? 사이소리 났는데 거기에다가 둘 중 하나 우리말이면 돼요, 여러분. 코, 우리 거예요. 한자어는 코비자여야죠. 비, 염, 이럴 때. 비, 음, 이럴 때. 그쵸? 날도 우리 거지만 어쨌든 코가 우리 거라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니까. 코, 우리 거죠? 우리말 있으니까 콧날 이렇게 써주라고요. 콧날 이렇게 써주라고요. 됐죠? 얘요. 나무와 잎 둘 다 우리 거예요. 둘 다. 그쵸? 둘 중 하나만 우리말이면 되는데 둘 다 우리말이니까,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해줘요? 나뭇잎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다음 게 문제가 되죠. 뭐요? 이 맨 위에 있는 얘예요. 맨 위에 있는 얘예요. 뭐? 시올스를 썼고 뒤에 끝대밥 사주 발음 날 때. 다시요. 사이시옷이 쓰였고, 사이시옷이 쓰였고 뒤에 그대밥 사주가 끝대밥 사주 날 때만. 여러분, 니은천과 니은니은천과 아니고. 걔네들은 상관없고. 맨 위에 있는 얘만, 얘만, 얘만 발음 두 개. 얘만 발음 두 개. 시옷자가 쓰이면 여러분 시옷도 발음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 얘 발음 어떻게 간다고요? 원래 배, 싸, 공. 얘 요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잠시 요거 잠깐 놔두세요. 요거부터 갈게요. 얘 나뭇잎 발음합시다, 우리. 그렇죠. 바뭇잎은 여러분 얘는 없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알아? 얘와 얘를 어떻게 우리가 부분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옷이죠. 빼고. 오, 아니죠. 옷을 입지 우리가 오를 입지 않죠. 근데 얘는요, 얘 빼고 나무가 맞죠? 나뭇,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나뭇,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얘를 빼보시라고, 빼더니 나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랬을 때 시옷은 사이시옷인 거예요, 지금. 두 단어가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얘 사이시옷이네? 확인했어요. 그러면 사이시옷은 얘 원래 발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 끝대빱사조나 니은천가나 니은니은천가가 나와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요, 얘를 이렇게 빼요. 얘가 이렇게 쓰여져서 우리한테 나온다 하더라도, 쓰여져서 나와도 음, 나무, 나무네. 얘 사이시옷이네. 사이시옷이네. 그럼 없는 거 취급하시라고요. 없는 거. 없는 거 취급하시고 보셔야죠. 그래야지 모음 플러스 이하여 요유네.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어? 모음 플러스 이하여. 여기 앞에 선생님 자음 있고 이하여 요요.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얘는 사이시옷이니까 없다고 보셔야죠. 없고 뒤에 이하여 요요. 그러니까 모음 플러스 이하여 요요는 니은니은천가. 그래서 얘 발음 어떻게 돼요? 나, 문, 닙. 이렇게 발음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그냥 요렇게 써져 있을 때도 발음하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요거 가볼까요? 얘는요, 콧 이런 게 있어요. 코예요. 여러분 코예요 아니면 콧이에요. 뭐가 맞아요? 아니 뭐 이런 거를 뭐 그쵸?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코코 그러지? 코코코코코 이러지 않잖아요. 코예요 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원래 여기 이 단어에서 필요 없는 단어라고요. 필요 없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얘는 사이시옷이라니까 여러분. 사이시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시옷 얘를 빼세요. 빼고 보면 모음 플러스 마녀잖아. 모음 플러스 마녀니까 어디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모음 플러스 마녀니까. 맞죠? 그러면 무슨 첨가? 니은 첨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콧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여기에 그냥 얘는 니은, 니은 첨가 그냥 해준 거고 얘는 그냥 니은 첨가 해준 거라고요. 맞죠? 다음 얘 갈게요 얘.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얘요. 맨 위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배 플러스 사공. 합성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배시예요. 배예요. 배죠. 이거 지금 들어간 말이죠 여러분. 그쵸? 우리가 얘가 배니, 배시니. 그럼 이런 단어가 어딨어요 여러분. 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다 이러지, 뱃을 타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이시옷이라고. 사이시옷은 뱃이라니까요. 없는 걸로 취급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이시옷은 무슨 표기예요? 아 사이소리 난다고? 어쨌든 이 단어에서는 사이소리 난다고? 그대 끝에 밥 사주던 니은 첨가든 니은, 니은 첨가든 하여간 뭐든지 일어난다고? 이것을 갖다 보여준 것 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끝에 밥 사주가 일어나는지 니은 첨가 일어난지 보려면 저 조항을 생각해야죠. 모음 플러스 그대 밥 사주 조항이잖아요. 마녀도 아니고 이하여요도 아니잖아요. 뒤가. 맞죠? 그러니까 모음 플러스 그대 밥 사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발음이 배, 그 다음 뭐예요? 싸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발음이 싸공 이렇게 되는 걸로 이걸로 끝난다고 원래.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얘가 하나가 더 인정했다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를 발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시옷은 원래 발음하면 안 돼요. 근데 얘만 맨 위에 있는 것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음하니까 배사공까지 되는 것.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예요? 이거 첨가예요. 이거 첨가. 응? 싸 된 거 첨가죠? 사이소리 이래가지고 싸가 나온 거 똑같이 하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인정해준다?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음절이 끝 소리. 하나 더 인정을 해줬더라. 발음 두 개더라. 아시겠죠? 시옷자가 들어간 그대 밥 사주. 아시겠어요? 시옷이 표기된 뒤에 그대 밥 사주는 디귿,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까지 또 인정하더라. 둘 다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둘 다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이거 이해 잘하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라인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얘 한 번 해볼까요? 이것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필요한 거 갈게요. 순대국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발음하세요. 얘를 지금 이렇게 잘라봐야죠. 얘가 합성은 줄 확인해야죠. 그죠? 근데 순대도 있고 국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옷자로 확인하셔야죠. 시옷자 하기 때문에 순대죠. 순댓. 하지마 순댓 주세요. 이렇지 않잖아요. 순대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이시옷이 돼. 그러면 없다고 취급해야죠. 없다고 생각하고 모음 더하게 그대 밥 사주죠. 그죠? 모음 더하게 그대 밥 사주죠. 모음 더하게 그대 밥 사주는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해요? 순대. 그 다음 뭐예요? 꾹. 오케이. 얘 하나. 그 다음에 순대국인데 여기에다가 끝대밥 사주 되는 경우에만 시옷자 들어가면 모두 인정한다? 디귿. 디귿 들어가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시옷자 쓰는 것과 발음하는 것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되게 심해요. 여러분들 어려운데 불구하고 제가 두 개를 진짜 동시로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꾸겨 넣은 거예요. 지금. 꾸겨 넣은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가 좀 되셨을 때 우리가 뭘 갈 거냐면은 사이시옷만 뺄게요. 왜냐? 발음과 맞춤법이 함께 나오지 않아요. 뭐로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주 사이시옷이 잘못 표기된 단어를 찾으세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시옷자 다 줘. 사이시옷이 잘못 표기된 거를 찾으세요. 이렇게 그냥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준 다음에 시옷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시옷자 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잘못된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찾는 순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다시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뭐? 사이시옷에 대한 얘기. 사이소리까지 말고 사이시옷하고만 관련된 이거를 찾는 방법. 그래서 제대로 표기가 됐냐 안 됐냐. 이걸 찾는 방법은 거기 써져 있을 거야. 얘네만 확인하시면 돼요. 얘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찾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건데 요건데 요게 아마 거기 안 써져 있는 걸로 봤어요. 제가. 안 써져 있는 걸로 봤는데 이건 좀 이따가 풀 거예요. 푸는 방식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되고 나중에 확인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좀 방법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 어려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시옷 표기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냥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옆에다 조금 필기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써져 있는 것보다 조금 필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이시옷을 표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시옷이 맞게 쓰였냐 안 맞게 쓰였냐 이랬을 때 여러분. 틀린 것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것들. 그러니까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지워가는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우기 할 겁니다. 첫 번째. 수의적 현상 다 지우세요. 수의적 현상 지우세요. 수의적 현상. 현상. 이 단어들은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아까. 소리가 나지 않는 한 사이시옷을 못 쓴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외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인사말, 머리말, 꼬리말, 예사, 말소리, 농사 지어서, 피자 먹는다. 그 다음에 기와집, 유리잔. 이런 것들을 찾으시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옆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으세요. 이렇게 찾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여러분. 수의적 현상 되는 단어 있는지 보세요. 시오자 쓰면 안 되는 단어. 뭐예요? 그렇죠. 얘 지우라고. 볼 것도 없이 지우라고요. 우리 외운 것들 다 지워놓으시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농사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의적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없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갈게요. 두 번째. 뭐 있어요? 꼬리말. 예 안되네. 꼬리말. 이랬죠? 그 다음에 또. 예사말. 안되네. 안되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 예사, 소리. 그렇죠? 예사말, 소리. 이렇게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와가지고 이쪽. 이쪽.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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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오겠습니다. 이쪽. 뭐 있어요? 머리말. 그 다음에 인사말.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동그라미 1, 2, 3, 4번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3개. 많이 나와봤자 마취법 3개. 어? 그 다음에 2번에 3개. 3번에 3개. 4번에 3개. 3개 지르면은 내조해서 12개밖에 안 나와요. 12밖에 안 나면 거기서 빨빨리 지우라고. 그리고 다 오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걸려 나온다니까 분명히. 어? 그러니까 얘부터. 그래서 지워버려라. 끝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이시옷은 무조건입니다. 100%예요. 사이소리는. 미리 말씀드려요. 사이소리는. 지금 너무 점점 많아져요. 사이소리는 점점 커져서 요즘에 파생어에서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점 커지고 진짜 짜증나게 진짜. 커져서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에서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는 심화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합성어만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런데 사이소리는 파생어까지도 지금 넓혀지고 있는데 사이시옷은 절대 안 돼요. 사이시옷은 뭐에서만 일어난다? 합성어. 그것도 뭐다? 명사 플러스 명사 합성어. 아시겠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의 합성어. 명사 플러스 명사의 합성어 있죠? 명사 플러스 명사 합성어가. 명사 합성어가 아닌 것. 아닌 것은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어요.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의 합성어가 아니면 사이시옷 못 써요. 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명사 플러스 명사의 합성어죠 여러분. 그럼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파생어예요. 파생어. 여기다 어간어미 이런 거 안 집어넣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뭘 집어넣고 뭘 갖다 놔요. 그냥 파생어들이 나오는데 그 파생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님입니다. 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생어는 절대로 파생어는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이 파생어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나오느냐. 파생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여러분. 님. 접미사 접두사 붙어야 되잖아. 접미사 접두사 붙는데 그 접미사 접두사 중에서 접두사 별로 안 나오고 접미사에 님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님은 접미사예요. 님은 접미사예요 여러분. 사장님, 회장님, 선생님, 님 접미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님 붙은 거 다 못 들어가요. 님 붙은 거 다 시오자가 못 들어가요. 제일 잘 나오는 두 단어 말씀드려요. 얘네만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잘 나오는 두 단어 말씀드려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요. 해 플러스 님. 해 플러스 님. 여러분 얘 해님이에요. 얘 해님 가시면 다 틀려요. 그래서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유치원 때 해님 반 이런 반 있죠. 달님 반 해님 반. 무슨 초롱이 반 이런 거 있는데. 맞죠. 유치원을 졸업 안 해서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이 돼서 내가. 어쨌든 이거 없다고요. 이 표기가 없어 없어. 이거 없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진짜 헷갈려요. 해님 이렇게 들어가면 왜 틀렸는데 이런단 말이죠. 해님 이렇게 써야 되고. 다음에 뭐도 많이 나오냐면 나라. 나라님. 그래서 나라님이에요. 나라님 이렇게 가시는 거죠. 여러분. 나라님. 나라님도 무슨 가난은 해결할 수 없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님 틀립니다. 나라님이에요. 아시겠죠. 왜. 님은 전미사니까 파생론 절대 사이시오자 못 넣는다니까. 이거 파생론 사이시오자 들어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안 돼. 이런 단어 찾으면 돼요. 이 단어 두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으세요. 두 개. 빨리 말씀하세요. 뭐랑 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햇님 안 돼요. 그다음 뭐예요. 나라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시라고요. 첫 번째 수의적 현상. 두 번째 님 들어간 거 찾으시라고요. 파생어들 같은 애들 찾으시라고요. 됐죠.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를 찾냐냐면 거기까지 다 했죠. 그런 다음에 좀 올리자. 네 개 다섯 개까지 가야 되니까 얘네들 지우고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모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얘가 되는 게 그대 밥사조 마녀 이하여요유 이렇게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이게 사이소리 조건이니까 여러분 이 조건에서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냐. 예에서만 되죠. 시오자 들어갈 때. 그렇죠. 얘가 발음이 끝대밥사조가 돼야 되니까. 다시 말할까요. 얘도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크트프츠나 그냥 표기 자체가 끝대밥사조인 것 같은 것들 있죠. 여러분. 얘네에서 요런 것들이 모음 다음에 요런 게 표기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걔는 사이소리가 난 단어가 아니야. 사이소리는 얘가 얘로 나야지만 얘가 요걸로 나야지만 사이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표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사이소리가 난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사이소리를 쓸 수 없어요. 사이소리를 쓸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위측. 얘 틀린다고. 얘 틀린다고. 여기 크트프트 나왔잖아요. 여러분. 얘가 그대밥사조여야죠. 그래야지 끝대밥사조가 돼야지 시오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못 쓴다고. 빼라고요. 빼라고요. 그래서 위측.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여러분. 뒤뜰. 내가 뒤뜰에 가서 놀다. 여러분 이런 단어 없다니까요. 여기가 이미 표기부터 이건데. 이거 무슨 이게 무슨 저기예요. 사이소리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얘가 디귿으로 나왔을 때 짱디귿으로 발음이 돼야지 사이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표기부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는 뒤뜰.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요. 머릿속에 잘 외우세요. 이거 한 번에 끝나요. 사이시고 쉬워요. 잘 생각하세요. 수의적 현상. 예사 말 소리. 그다음에 인사 말. 머리 말 꼬리 말. 농사 지어서 피자 먹는다. 기와 집.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잔. 걔네들이 있는지 생각해서 다 빼고. 그다음 두 번째 님 들어갔는지 생각해서 다 빼고. 끝뿐지 끝에 밥 사주가 표기에 있는지 생각해서 다 빼고. 아시겠죠. 그러면 가볼까요. 있는지 한 번 볼게요. 이쪽 보겠습니다. 뒷말이 거센 소리나 된 소리 나온 것들 찾을게요. 여기. 없어. 여기. 있어. 뒤뜰. 얘 못 쓴다니까요. 시호자. 그다음에 얘도요. 못 쓴다니까요. 보리살.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얘네 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올까요. 이쪽. 못 틀렸어요. 위층. 틀렸죠. 그다음에 또요. 뒤편. 얘도 틀렸네요. 다 틀렸어.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또 뭐 있어요. 배탈. 안 되네요. 그쵸.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티그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맞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없네. 없네. 맞죠. 이렇게. 세 번째 거.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는 확인할 거 없고 얘 때문에 확인한 거고 여러분. 얘 때문에 확인한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이거예요. 이 매번째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쪽은요. 한자어에다가 한자어 더한 이 형태 있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얘는 뭐하지 못한다. 사이시옷을.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건이야. 맨 마지막에 얘가 결정타를 내려요. 그래서. 왜. 이게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아니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 우리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갈등이 한자어래. 어마어마.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그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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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한자어나 우리말은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표를 좀 써드린다고 한다면 이쪽에 한자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뭐가 있느냐. 병. 화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간. 마구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초점. 점. 점. 이런 거.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그쵸.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거기에 써놨을 텐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 방. 방. 중요하다. 방. 어. 전세방.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얘네들이 한자어라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옆에도 한자어가 쓰였는지 확인하시라고요. 그쵸. 얘네들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은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있어요. 길. 국. 집. 얘네가 제일 잘 나와요. 등교길. 하교길. 온갖 국둘. 순댓국. 그 다음에 무슨 묵국. 그 다음에 뭐 뭐 뭐 무슨 선지국. 다. 국. 그 다음에 집이라는 건 전세집. 이런 거 다. 아시겠죠. 이런 거에다가 뭐 나뭇잎이니까 입도 들어갈 수 있고 배도 들어갈 수 있고 배를 타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코도 우리 거고 날도 우리 거고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대표로 보셔야죠. 이것을 저한테 우리말인지 한자어온지 어떻게 외우셔야 되고요. 이걸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안 많아요. 왜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 대표들이 나오는 것들만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이 써져 있고 제가 여기다 써져 있는데 저 단어들만 거의 보내주세요. 쟤네들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사전 들어가서 딱 쳐요. 그러면 한자가 옆에 같이 뜨죠. 그건 한자어예요. 한자가 같이 안 뜨죠. 그건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 국이 우리말이에요. 그럼 저도 찾아야 돼요. 그죠. 사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죠. 같이 한자가 나오면 한자가 온 거고 한자가 같이 안 나오면 그냥 우리말이에요. 그냥 우리말이에요. 됐죠. 그럼 얘네들 가는 겁니다. 이제 얘네로 시작해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봅니다. 개수부터 시작해서 이거 진짜 마지막 잘 보세요. 여러분 개수. 개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 낱개자고요. 수. 셀 수자예요. 한자 플러스 한자예요. 시우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한자 플러스 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면 안 돼요. 얘 개수로 써야 돼요. 얘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잘 표시해놓으세요. 이런 거. 이런 단어들. 그죠. 다음에. 어. 얘 만두 국자 있죠. 잘 썼네. 잘 썼네. 그죠. 국자 있으니까 무조건 되겠지. 살아남았잖아. 어쨌든 다른 걸로 다 살아남았잖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자 플러스 한자 플러스 한자 플러스 한자 플러스 확인할 건데 얘가 지금 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 잘 썼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렇게 표시해드릴게요. 얘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한자 플러스 한자 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배멀미죠. 배멀미 이렇게 돼서 배멀미.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배가 우리말이라고 그랬죠. 배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호자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우리말이니까 얘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배멀미가 아니고요. 쟤는 배멀미예요. 발음도 알아두세요. 얘 배멀미로 하면 다 틀립니다. 얘 배멀미입니다. 왜 니은 첨가가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배멀미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발음도 중요합니다. 됐죠. 얘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쓴 것들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계바늘이에요. 시계도 우리 거고 바늘도 우리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바늘이 우리 거예요. 바늘이. 바늘 같은 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늘이 우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시호자 들어갈 수 있겠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방 갑니다. 여러분 방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자어. 한자어라고 했죠. 그런데 전세도 한자어. 그쵸. 전세를 빌리다 전세도 한자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된다고요. 됐죠. 다음 갑니다. 여러분 맥주집이죠. 집 우리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겠죠 여러분. 볼 것도 없죠. 집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게 한자어도 뭔 상관이야. 하나만 우리 거면 되는데. 맞죠.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갈게요. 맥주잔. 얘는요. 딱 안 되는 거. 맥주잔. 잔이요. 잔잔 자가 있어요. 한자예요. 맥주요. 한자예요. 보리맥자잖아요 여러분. 보리맥자잖아요. 맥주 한자예요. 소주도 한자예요. 소주는 우리 것이요. 이거 아니에요. 소주도 한자예요. 처음에 여기 소주 한자하고 있어. 술주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맥주도 술주자 들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얘 한자고 잔도 한자예요. 얘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예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서 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맥주잔 이렇게 써야 돼요. 됐죠. 화병이에요 여러분. 화 불화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난 거란 말이죠. 병병자도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쓸 수가 없어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등교길. 와 길 나왔다. 끝났어요. 길 나왔으니까. 우리말이니까. 소식 잠깐 놔둘게요. 예산일 잘 보세요. 일이 우리말이에요. 일. 예산일이야. 일이 벌어져서 일. 사건은 한자어고요. 일이라는 건 우리말이에요. 그랬더니 노동이요. 노동 한자어고요. 일이 우리말이에요. 일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예사 말소리. 시오자 뭐 들어가요. 사이시옷도 안 돼요. 예사 말소리. 그건 말소리에서만. 예사일. 예산일. 얘는 니은니은 첨가까지 다 되는 애예요. 시오자까지 다 들어가서. 그쵸. 그러니까 말소리만 안 된다는 거지. 예산일은 되는 겁니다. 그쵸. 말소리가 붙었을 때만 여러분 수의적 현상이고 얘는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왔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까죠. 이 내까도 잘 봐 놓으세요. 이 단어도 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좀 봐 놓으셔야 돼요. 내까에서 내. 내. 이거는 내.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내 첫 자 있잖아요. 그럼 천이 나와요. 여러분. 그쵸. 내라고 하는 건 냇물의 내예요. 우리말이에요. 가도 가장자리의 가예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내까 둘 다 우리 거예요. 둘 다. 내까 이거 시오자 돼요. 시오자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지금 제일 힘든 거죠. 난 마지막 이쪽으로 와서 소식적으로 놔두시라고 했어요. 선집국 해야 된다. 국자 있다. 국. 국 있죠. 국 있어요. 국 있으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날개짓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개짓이요. 날개 우리 거예요. 짓도 우리 거예요. 얘도 우리말이고 얘도 우리말이니까 시오자 써서 얘 잘 썼다고요. 특히 짓 같은 거 우리 여기 여기. 날개 우리말이니까 여러분. 잘 썼다고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이거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짓이요. 짓. 전미사 아니에요. 님이라는 게 전미사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님 뿐만 아니라 전미사부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짓 전미사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짓 전미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전미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외우세요. 이거 명사예요. 그래서 몸짓 말짓 날개짓 그렇죠. 모두 다 명사예요. 짓은 명사예요. 전미사 아니에요. 전미사로 헷갈리기 되게 좋은 단어예요. 전미사 아니에요. 그래서 시오자 들어갈 수 있어요. 마구간이요. 말마자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구자 같은 거는 마구간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간 간간 사이간자. 그렇죠. 다 한자. 그러므로 얘는 못 쓴다고요. 한자 플러스 한자어기 때 못 써요. 여러분 이게 내과는 이 내과랑 이 내과랑 달라요. 이거는 외과 내과 병원 병원 병원에서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과목.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내자 과 과목 같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니까 내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맞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됩니다. 소시적 보이시죠. 소시적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이걸 썼어요. 소시가요 작은 때 그러니까 젊은 때라는 뜻이에요. 젊은 때인데 이 옆에 있는 요거를 제가 보냈는데 얘의 적이요. 비교적 합리적 가급적 비용적 어쨌든 적은 웬만한 건 다 이 적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주 특이하게 소시적의 적은 우리말 적이에요. 얘만 따로 외우세요. 다른 적자 있죠. 비교적 이럴 때 거의 다 이 적자 쓴다고 한자를. 그런데 소시적이라고 할 때 어릴 때 어릴 때라고 쓰는 이 적의 얘는 요 적자는 얘는 우리말 적자라고요. 그러므로 얘는 시오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얘네들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그래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시옥에 오기를 표현하는 거 맨 처음에 수의적 현상 쫙 제가 확인학습에 지금 쫙 놔뒀는데 확인학습에 쫙 넣어놨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확인학습에 있는 것들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의적 현상을 쫙 훑으세요. 그쵸. 확인학습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훑어야 돼요. 어 파생어 있는지를 쫙 훑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한 단어 한 단어 해서 얘 모이고 얘 모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반복대로 저기 뭐야 그 명사 플러스 명사 어 합성어 있는지 쫙 훑어요. 그니까 파생어 있는지를 쫙 훑어. 그 다음에 얘네들 훑어.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없애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는 애들만 동그라미 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그리고 마지막에 없애고 단행되면 내 한자어인지 아닌지 걔네들이 갖다 파악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학습에 드린 거 있죠. 걔네들만 거의 하시잖아요. 웬만한 시험 못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웬만한 사이시옷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어와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있어요. 마지막 하나에 이게 있는데 이게 잘 여기 여기. 아 이거 주면 되겠다. 여기 아니에요. 좀 이따가 적을 열어놔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제가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쓸게요. 그런데 이쪽 하나만 오세요. 여기서 그런데요. 예외 하나 있죠. 예외 하나 있죠. 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불구하고 다시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있었어요.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경우 얘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 외우셔야 돼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거 여섯 개 있어요. 여섯 개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네들을 외우시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외우시는 거거든요. 얘네 어떻게 외우시느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차 타 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수 회 몰라요. 사 타고 세 수 회 차 타고 세 수 회 차 타고 세 수 회 얘네들을 외우세요. 얘네만 시오 자가 쓰여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들이 결합이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시오 자가 쓰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해요. 차 타고 세 수 회를 정말 잘 외우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냥 차 타고 세 수 회만 외워. 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얘를 싹 다 지웠어. 그랬더니 차 타고 세 수 이거 나중에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이 쓰이는 경우 말씀하세요. 그러면 차 타고 세 수 회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 어? 문제를 못 풀어. 이러면 차 차가 뭐예요. 차깐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퇴 타 이거는. 퇴칸이 돼야 돼. 아예 좀 변형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얘는 고깐 얘는 세빵 그 다음 얘는요. 숫자 이게 가야죠. 그 다음 얘는 횟수 이렇게 가야죠. 아니 얘를 갖다 이렇게 해놓고선 다 다 다 다 다가 뭐냐. 다 기억이 안 나네. 다. 어? 고 고 고 차 타고 세 수 회를 외웠는데 다 틀렸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 외우지 말고 차라리 그냥 다 외워요. 잠깐 대깐 다 외우세요. 아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여러분 차 타고 세 수 회를 외우라는 게 차 타고 세 수 회를 왜 해요 여러분. 어? 여기 있는 거 얘를 외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쵸? 여기 우리만 여기 한자 플러스 한자 한 대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경우 사이 시옷하고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쉽죠? 그쵸? 그러니까 맞춤법만 나오면 맞춤법으로 나와서 시옷 쓸래 안 쓸래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옛날에 그 사이 시옷의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뱃사공처럼 발음 두 개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였고 사이 시옷은 그냥 지금 한 것처럼 여기 있는 얘네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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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